교정학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학과 저 이준 선생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우리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교도관으로서 법무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험 공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험 공부인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험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나중에 뭔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험 공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정학 공부했죠 현직에 가면 형집행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현직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체득을 해야 되는 거지 수험 공부를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공부 습관을 통해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게 현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나의 제자들이 또 교정직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냐는 그런 막연하고 힘든 모습이 늘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잘못된 공부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5과목 20문제 100점 만점이에요 그죠? 근데 하고 싶은 공부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어우 이준희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와 쉽게 진짜 한 편에 드라마를 쓰는지 안 쓰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이준희 강의만 10번 봐 교정 앞에 점 많겠지 근데 한국사 40점 나왔는데? 그럼 되겄어? 안 되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를 해야 될지 몰라 어디를 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또한 이 부분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1번과 3번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지켜줘야 될 게 첫 번째 월간계획이에요 월간계획 월간계획 두 번째 주간계획 세 번째 일계획 내가 오늘 뭐를 할 건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주간에 오늘 화요일날 오후에 교정학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럼 교정학 공부를 하기로 했잖아 그럼 일일계획표를 나눌 때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교정학에서 어디를 시설내 처우를 하겠다 자 시설내 처우에서도 어디를 나는 특별한 보호 파트를 하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까지 학습을 했는지 또한 내가 어느 부분을 빠쳤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아 지금 시점은 아직까지 1년이 남았으니까 온리 영어 공부 자 그럼 영어 공부 올라가 영어 점수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사활을 걸고 하는데 그죠 근데 다른 과목은 또 바닥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준비하는 우리 초시생들은 강사들이 시키는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만 학습을 하시면 분명 성과가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재도전을 하시는 수험생님 또 한 번 세 번째 도전을 하시는 수험생님은 자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시험이 끝났죠 시험이 끝나는 순간 모든 거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종학 점수가 2021년도 60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이준희를 통해서 교종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이 나왔는데 다른 과목이 60점대 50점대로 떨어진다면 그건 도로아미타비부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재도전을 하시는 우리 수험생님들은 반드시 모든 거를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한 발씩 한 발씩 디딤돌을 디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시간보다 돈을 아끼는 공부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무리하게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크게 갖다 보니 무료 강의 그 다음에 무료 자료 이런 걸 위주로만 다니다 보면은 그 학습에 키를 잡지를 못하는 형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저 이준쌤 유튜브에서 보셨죠 유튜브에서 5문 지문 특강을 여러분들 4시간 반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핵심만 뽑아서 10분 분량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고 주요 파트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라고 영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쪼갤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서 맥락이 쭉 이어지지 않는데 스토리가 쭉 이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조금 비용이 들지언정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1년 안에 합격하시면 내년에 임용되면 한꺼번에 그 비용은 다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제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나의 집중 시간도 모른다 모른다 초등학교 수업이 왜 1교시가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수업이 왜 45분하고 10분 쉬는지 고등학교 수업이 왜 50분하고 10분 쉬는지 대학교 수업이 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을 하고 15분 20분을 쉬는지 여러분들 거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최대 집중 시간은 40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40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집중 시간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준이는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집중도를 발휘하는 시간을 얼마인지 또한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험생님들께서 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집중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집중 시간은 20분이야 근데 그 집중 시간을 쌤 어떻게 체크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정학 공부 겁나 하고 있는데 겁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사 생각이 나 그럼 그 집중도 떨어진 거야 근데 그 집중 시간이 15분이잖아 그럼 당신의 오늘 컨디션은 15분이 집중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15분 하고 5분 쉬고 15분 하고 5분 쉬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막연히 앉아있는 걸 막 이러면 될까? 그러면 시간은 똑같이 10시간 앉아서 공부를 한 거야 학습을 했어 근데 머릿속에 남는 양은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15분 하고 5분 쉬고 15분 하고 5분 쉬고 내 집중력을 발휘하면 15분 하고 나중에 뵙면은 여러분들 학습 양은 그날 10시간의 분량보다 줄어 하지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중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준이는요 한타임의 수업을 4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최대한 집중 시간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만 영역을 연결시켜 법령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가지만 대체적으로 40분에서 45분 정도의 수업 분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 않고 내용이 많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 숙달만 해도 여러분들의 귀에서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읊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나의 집중 시간도는 꼭 체크를 좀 부탁드리도록 간절하게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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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